안녕하세요. 움빨로맨스에서 최건욱 역을 맡은 배우 이수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24살입니다. 노력하고 있고요. 예전부터 굉장히 건강해 보일 수 있고 좀 밝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최건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어서요.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뭔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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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움빨로맨스 5월 25일 첫 방송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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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